제군들, 물리친 줄 알았던 폴루스 대왕이 도시에 나타났다. 폴루스 대왕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도깨봐다다! 바다라아! 위ách cho다다! 그 görüş. 저 녀석! 에너지가 더 강해지고 있어요! 에너지? 아! 그래! 우리도 지구의 생명 에너지를 받아들여 슈퍼 티라킹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야! 좋은 생각이야 몰트! 우리의 남은 에너지를 먼저 티라킹에게 보내줄게! 좋았어! 자, 이제는 지구의 모든 생명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야! 알았어! 지구의 모든 생명 에너지요! 우리에게 힘을 줘! 우와! 정말 강력한 에너지야! 도착한다, 티라킹! 간다! 호나라 미니 특공대! 아! 나! 음! 으으윽! 으윽! 나름다! 따! 아... 아니... 왜... 어떻게 이런 힘이... 지구는 우리가 지킨다! 지하킹 플래스! 지하! 지하! 최강 부적 슈퍼 풍경 파워 폭풍보다 더 강하게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 결과를 지켜낼 수 있어 미리 특공제 됐어! 예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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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오!